안녕하세요. 김하오 네이비죠? 네. 하이어뮤직 들어가고 싶다고 만나요? 네. 좋아하는 래퍼가 있나요? 우디고 형, Thursday, BY, 빈지노 형, 로꼬 형님. 그러면 뭐 CKPH만 좋아했고 Thursday 그룹은 로꼬 좋아하고, BY, 빈지노. 한국 힙합신을 다 좋아하시네요. 한 분만 빼고. 네? 아니에요.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본다면 교포래퍼 중에 좋아하는 래퍼 있나요? 예를 들어 뭐 JK 형님도 있고, 로스 씨도 있고, 마이코닷도 있고. 박 선생님. 아 그렇죠. 그럼 좋아요. 그러면 하이어뮤직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. 13살 차이. Let's get it. 그 actively deuts 공간ходит webs DefersM ourselves. sodass celebrities. 감사합니다.